아 님누라 요아정 혹시 드셔보셨나요? 요새 또 핫하잖아 그 시즌 지났나? 아무튼 나 이제 어플 보고 있는데 딱 위에 요아정이 떠있는 거야 어? 이 기회에 먹어볼까? 해서 한번 시켜먹어봤거든요 나쁘지 않던데? 그 막 생각보다 그러니까 악명이 자자하잖아 뭐 2만원 3만원이 나온다더라 어? 막 너무 비싸다더라 창렬이라더라 이런 소리가 많은데 그냥 막상 시켜먹어보니까 그냥 적당하던데? 그러니까 12,000원 딱 채워서 주문했거든요 얼마 받았나요 근데 그건 있어 제가 그 쿠팡이츠로 이번에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할인받아서 한 6,000원이었나? 6,000원인가 7,000원인가 그 돈 주고 먹었음 그래서 좀 아까운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 아니 뭐 쿠폰 주더라고 짜블랑 감전이 나오려나? 어수 갈까? 어수가 좀 더 좋아보이기도 하고 재범파는 극딜이나 한번 가보죠 스블랑 상대로는 뭔가 탱탬 가기가 좀 아쉽긴 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눴습니다 어어? 왓? 뺄 사람 빼야될 것 같은데? 어 나쁘지 않아 좀 나빠 드분아 이거 맞아? 드분아 그 뺄 사람 빼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 맞은 시점에? 나 심지어 1렙 W임 음 오케이 몰라 나는 일단 탑 망했고 미드 1렙 W라 망했고 바텀 망했고 정글 1킬 먹어서 망했고 일단 다 망하고 시작했으니까 공평하다 그래도 자 열심히 잘해보자 일단 다 망했거든 어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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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지 어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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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이븐은 그런 맛이지 원래 그런 챔피언이긴 해 이런 건 나쁘지 않죠 Q로 막으면서 이제 평타 한 대 더 넣기 어둠의 수확 이 녀석 W 한 대 찌르고 그냥 한 번 찍어주고 어떻게 안 되겠니? 어 바텀을 가는구나 그래 바텀이 좀 더 급해 보이긴 해 오케이 아 미드 오지 그냥 미드 오지 오케이 깔끔하다 얘들아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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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하다 음 그래 그래 드리븐은 한 번 10데스 찍어보자꾸나 그래 그래 드브는 그게 맞지 어휴 장하다 장해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안하면 답이 없어 얘들아 야 이겼는데 서포트 먹었어 뭐냐 저거 야미 야 살살하면 살자 그냥 그럼 안되겠다 음 예측은 좋았는데 딱딜이 죽었네 이거 잡아야 돼 얘들아 야 이거 밀고 싶어 한다 좀 와봐 정글아 아 그냥 오지 지금 정글 하나 먹는게 중요한 게임이 아니잖아 정글아 어? 우리 이런거 안하면 답 없어 지금 네이스 아니 지금 큰 그림 봐야 될거 아니야 야 근데 바텀 그걸 이겼네 근데 이겼는데 하필 또 알리가 먹었네 저건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진짜 너무 아쉽다 이왕 이길거면 그냥 어? 어 네이스 좀 비벼지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도 오우 데미지가 그죠? 살벌하네 갈라진 아들이 나왔구나 으흐흐흐흠 아이 그래 졌구나 거기도 아으 좋았다 좋았다 파사딘으로 펜타켈 먹으면 역전 가능 키나킬 한 번 먹어보자 가사딘아 좋습니다 역시 딜은 세기네 딜은 이거 이거 딜은 세시잖아 폭을 야무지게 먹겠는데 아 근데 상대 곧 띄우고 오겠다 그죠 미안 아니 이게 맞아? 앞으로 박을 거 그렸나 이거? 어 좋아요 야 일단 나 킬 좀 많이 먹었어 얘들아 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야 살사람 잘 살아보자 어? 키운 뭐임? 야 그래도 그래그래 살사람은 이제 없어 다 죽었어 잘가 아쉽게 됐구나 결과가 난 반대 아니 난 한타 못해봤어 너희는 머리 박아봤겠지만 나 빼고 박았어 머리를 오케이 미안 어우 다행이다 오케이 야미 좋아요 어 쟤하고도 맛있는데? 나 이거 밀다 죽으면 어떡해 얘들아 그럼 뭐 어쩔 수 없는거지 그냥 밀어볼게 오케이 도망갈게 딜은 세기네 지금 딜은 좀 잘 박혀 그쵸? 맛있다 다 보고는 있어 나한테 난리네 오케이 야 할만한거 맞나? 르블랑 르블랑 모여 알리스타 모여 야 일단 천라지망 펼쳐봐 한번 야 무조건 잡아야해 무조건 잡아야돼 상대 텔보 다른애 없잖아 그쵸? 야 딜 하나는 이거 이거 인정? 딜은 야무지긴 해 어 왔구나 어 그래그래 여기까지인거 같네 야 야 딜은 세다 근데 계속 야 딜은 세 게임은 못 이겨도 딜은 맛있긴 해 그건 맞아 어휴 그래그래 이건 좀 힘들어 보이긴 해 그쵸? 앗 오케이 열심히 했다 야 야 드레이븐 해주나요? 가능한가요? 드레이븐 아휴 그래그래그래 너도 열심히 향한구나 난 재밌었어 탑 카이사 하더라 해볼까 했는데 뭔가 이게 좋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 보는데 뭔가 유튜브 어그로 끌기는 딱 좋거든요 제목만 해도 맛있잖아 큐 한 방에 불클 풀스텍 쌓이는 개사기 카이사 이런거 하면 또 어그로 잘 끌린단 말이야 뭔가 성능 쪽에서 이제 진짜 괜찮은건가 하면 뭔가 모르겠더라고 쟤가 유튜브 쟤가 유튜브는 맞는데 뭔가 쟤 스스로 납득이 돼야 이제 내가 재밌게 하고 그게 또 재밌게 나올거 아니야 그죠? 솔랭 비상 승률 20% 밟음불 클 카이사 진짜 비상 그건 진짜 비상이지 아 왜이렇게 탑 카시오피아 같지? 미드 아닌거 같은데 그죠? 너 AD 가능하니 혹시? 몰라 나 그냥 박는다 골라레후 이거는 정목자가 낫겠는데 그죠? 전체적으로 조합이 미드가 뭐 나올지 모르겠네 카시 미드일 리는 없잖아 그죠? 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디렐리아야 괜찮아 도란 방패 들면 돼 음 괜찮아 괜찮아 얻기 잘 되겠지 옛날처럼 도란검 들고 W 찍고 맞다 이기는 카사린 보여주세요 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게 안돼요 카사린이 너프를 하도 먹어가지고 이제 안돼 그때 카사린 좀 셌거든 1레벨에 1렙 W 깡딜 30위 까인 챔피언이 있다? 충격실화 심지어 그게 지금 5티어다? 왜 그랬을까 라이옷은 야 근데 이거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상대 블리츠인데? 알리를 그냥 던져두는데? 사지로? 여길 좀 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난 모르겠다 음 화이팅 일단 아직까지 안오고 있긴해 오오오 전문도 피해야돼 카이사야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어 하하하하 왜이렇게 왜이렇게 어설프지? 전멸 낚시까지 좋았는데 그랩 위치가 너무 택도 없었는데 그냥 어? 저거 뭔가 꾸미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그쵸? 나도 경험치 다 먹었어 나쁘지 않아? 정글도 우리가 먹었잖아 그쵸? 이렐리아가 큐스택 못싸우면 1레벨에 약해가지고 계속 싸우긴 좀 그렇죠? 좋은데? 어? 아니 왓? 나한테 할만 없는 일이시나? 그게 아니잖아 미안해 라던지 아 전멸 빨리 쓸걸 이라던지 아니 그게 안죽내냐니 도움 괜찮아 너가 뭐 해줄거라 믿어 나는 난 우리 일이신 믿어 뭐 갱 와줄거잖아 너가 어 아니야? 아님 말고? 내 인생은 이제 어떡해? 근데 뭐 그렇게 망하진 않았어 사실 응 받아 먹으면 돼 그쵸? 될일 아니야 아비우 하하하하 흐허허헣허허헣 병차 깐깐하게 깐깐하게 이 녀석아 잘 먹어주고 야 진짜 다 먹었다 그죠? 병차 너 집 가지 않았을까? 이렐리아야? 어 마너 없잖아 헬보가 있구나 음 그래 그래 그분은 이걸 왜 믿는 걸까? 이렐리아 방금 백핑 찍은 거 보셨어요? 님들아? 어 백핑 찍었지 이렐라 음 프리징 안됐죠? 아까 그브가 큐 긁고 가서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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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렐리아가 가암 님들아 이거는? 아님 말고 진짜 그브 죽여버리고 싶네 아니 그게 뭔 소리니 난 그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브가 나한테 도움이 더 됐어 리신보다 자 절대 싸우지마 큐템 나왔다 절대 싸워서는 안돼 절대 미드에서 싸움을 열지마 어 절대 이길 수 없어 파사딘 세 마리 갖고 와야 이겨 이거는 근데 난 한 마리인걸? 오케이 얘들아 나 4코어 뜰 때까지만 기다려줘 그때 되면 사람고 싫은 해 음 좀만 기다려줘 좀만이 아니구나 아무튼 너는 내가 어떻게 못해주겠는데 음 그래 그래 나이 믿는 게 퇴선이다 얘 뭘 하려고 여기 온 걸까 뭐 플리징이라도 하려고 파우라도 막으려고 뭐야 얘 네 어어? 아이고 이게 내 킬이 아니야? 아 까비 배려가 있네 그죠? 이게 이 게임의 종착지가 어딜까? 너무 많이 죽었는데 상대 제리도 너무 잘 커버렸어 어쩌면 좋을까 이거 이렐리아는 괴물이 되고 있어 음 그래 그래 지금 싸우면 절대 못 이길 것 같지 않니 너희도? 너희도 그냥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게 최선인 것 같지 얘들아 아니라고 하네요 다른 방법이 있었구나 좀 더 쉬운 길이 있었네 내가 그걸 몰랐네 어? 야 이렐리아 잘 잡았다 좋은데? 오케이 죽어주면서 먹을 거 먹자 싸움 열리면 텔포는 됨 가고 있긴함 오로라는 못 오네 그래 안 온다 하지 말자 오케이 오케잉 아 네 가자 갈 수가 있을까? 뭔가 좀 더 잘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아쉽다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해보자 얼심까지는 떴거든요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나 오로라가? 나도 쫓아가긴 해 오 되나? 에에라 모르겠다 에에라 모르겠다 에에라 모르겠다 어 가기엔 늦었다 그냥 부자 나도 못 막잖아 한타를 보는 것보다 그냥 그 한타는 너무 무모하지 않았니? 너무 용맹이 있었는데? 아니 3대5는 좀 그냥 스텔만 노려보지 스텔만 노려본게 적은가? 음 도망가자 음 힘들어 보이긴 하네 그죠? 오로라가 원래 잘리면 진짜 안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죽어버렸어 처음에 좀 많이 말렸나봐 그죠? 아 아 네 와우 어마어마한데? 그냥 박아볼까 이거? 잘 박았다 와 이게 안돼? 너무 아깝다 좀 더 잘될법 했는데 16이었으면 15라서 아쉽다 그브가 바로 안 죽은 것도 좀 아쉽고 오 좋은데? 오 네이스 어 이거 터뜨리면서 어? 이거 터뜨리면 이속 빨라져서 잡지 않았을까? 난 사용한타 전에 16은 되긴하니까 한번 잘 싸워보자 우리 알리스타는 있잖아 한타 좋은 잠시만 잠깐만 이러면 4대5 가능한데? 이거 무조건 해야돼 얘들아 하긴 좀 어려웠나? 하긴 좀 어려웠나? 하하하하 하비우 터뜨리로 흑 흑 흑 흑 미안 후우 다행이다 상대 용치니까 걔 그냥 먹여야겠다 이거는 그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치고 봐 몰라 카사디님 궁을 눌러보세요 오케이 혹시 살았나? 좋았다 그냥 무지성 궁 연타로 일단 해냈습니다 나 진짜 한타중에 궁밖에 안 누른 것 같은데 무지성 RR하다보니까 그냥 어 잘 됐네 좋은데? 나 풀템 뜨긴 했어 얘들아 좀 많이 강해 체력 4279 방어력 177 맞아 백이인 챔피언이 어쩌구 저쩌구 그래그래 이게 카사디님이다 난리난 것 같은데? 잠깐만 난 그분을 봐 에라 모르겠다 일단 궁을 눌러 다음 그냥 궁을 눌러 카사디님 궁을 눌러보세요 다음 여기까지 솔직히 저 스킬 맞을 것 다 맞고 다 못 피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냥 그냥 궁을 눌러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난 그냥 궁만 눌러 강철의 영향 카사디는 그런 거 몰라 낙템 이거 조냐로 갈까? 신발 팔고 그게 더 나아보이긴 하네 그죠? 어어? 한타 열었는데? 나 이속이 좀 느려요 근데 한 번 빠지자 한 번 빠지자 어어? 아니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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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그래 다음에 또 만나진 말고 그래그래 각자 열심히 하자 아쉽다 난 열심히 하긴 했어 쏘고요 뭐야 잠깐만 저 잠깐 딴 거 보고 있었거든요 왜 우리 서포 그래 서포트 럭스 괜찮지 탑 티모 원래 티모는 탑이지 근데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뭔가 벌써 냄새가 나냐 조합에서 여기에 미드 카사딘이나 카이사만 딱 들어가면 진짜 완벽한 자체 조합인데 벌써 위기인데 이거 어떡하냐 솔직히 따로 보면 괜찮거든요 이즈럭스 따로 보면 오케이 카사딘? 오케이 탑 티모? 그래그래 근데 이게 다 만나버리니까 좀 그렇네 상대 뭐야 미드직스야? 에라 모르겠다 난 일단 박았어 티모야 뭐가래 후 결국 그 버튼 눌러버렸구나 근데 상대 조합도 막 사이드 돌 사람이 많진 않은데? 탑이 뭐 나오는지가 좀 초가스 상대 조합도 좀 냄새나긴 해 딩고 득딜 카사딘 할만한데 몸파는 아 천용 맞추기 천원 미션 음 그래그래그래 천원은 그냥 주삼 성공 네 아 성공 잘생겼습니다 뭐 불륜 아닐까? 아 바람운영 바로 맞췄죠 좋았다 잠깐만 도란 방패 직스니까 도란 방패요 직스가 제가 미드로 써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미드로 쓰면 안 좋은 점이 라인전 끝나고 사이드를 못 가 직스로는 사이드가 너무 약해서 원딜로 쓰는게 좀 이유가 있다니까 원딜로 쓰는 미드 챔피언들 몇몇개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사이드가 안돼 중후반 이후에 미드로 올라와서 라인 믿는건 또 괜찮은데 디에고가 저쪽 있네 그쵸? 아 아프다 너무 아파 적당히 받아먹다가 집 가자 그쵸? 이러다가 큰일나겠어 바텀은 큰일났네 디에고 잡은거 다행이다 그래그래 좋았다 그나마 다행이야 그래 화이팅 해보자 오 바텀 까비 아 이거 비에고가 또 갔는데 저거 어떡하냐 근데 니신이 탑에서 성과는 내긴 했어 음 한번 힘내봐 오 야 잘 싸운다 우리 바텀 굿 게임 터졌는데 뭐야 굿 조금 istor 내가 뭐 해주긴 어려울거같애 그거는 아 난 저거 아닌거 같은데 버리자 그냥 비신때문에 나까지 말릴 필요는 없잖아 그쵸? 나름 데미지 나오는데 이제 그쵸? 직스도 초반에만 라인전이 미드해서 쎄지 좀 쎄죠 카사디니 아플거야 이녀석아 잘만한가 오케이 이거 아닌거같아 야 뭐란검 나왔었어? 생각보다 딜이 더 센데? 나 이렇게 잘 푼 줄 몰랐네 비에고가 아 타지 말걸 그냥 미드에서 할걸 야 잡았다 그래도 예지킬 좋아요 이건 뭐야 애매하다 얘 뭐야 하이머 딩고는 포탑을 깨면 굉장히 무력하다 오늘의 리빙포인트 야 킬 못먹어서 좀 기운 없었는데 고맙다 딩고야 힘 내볼게 고마워 이런 선물을 다행히 했는데 이거는 예고도 왔어요 아 이게 베리어 때문에 안두고 너무 아쉽다 그나마 다행인거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어떻게 비벼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그네도 괜찮은데 그죠? 뭐야 이거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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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왜 여깄냐 지금 뭐야 일로 가면 오 얘 뭐야 대라 모르겠다 얘 왜 여깄냐 데이스요 집 갔다가 텔포로 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죠? 직세쪽으로 한번 노려봐 이거? 여기 두 명이냐 여기 잠깐만 그래도 일단 한번 가봐 고고협 어? 여기 세 명이야 에라 모르겠다 굿 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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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야 딜 하나는 이거 이거 잘다 맛있다 야 어? 네? 야 지금 진짜 세겠다 잠깐만 나 내 데미지가 너무 기대돼 직스같은 애들은 진짜 바로 원컴 날 것 같은데? 직스야 사이드 한번만 와 닿아오 어 16 찍고 갈게요 여러분 찍히니까 뭐 나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니 나 없지 끝났어 일단 할곤 해야지 아 어이 카사딘씨 수고했어요 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카사딘씨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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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 그래 수고했어요 음 힐 좀 더 먹고 싶은데? 아쉬운데잉? 아 아쉽다 아쉬워라 음 그래그래 2등 했네 수고유 수고유